어 비온다 우와 어 비냄새 벌써 진흙냄새 나고 있죠 아마트라존 이 새끼 게임 안한다 모이라 정모이라 우리 위도우가 나보고 총 쏘고 있었어 힐달라고 내 옆에서 옆에 트레더냐 오른쪽으로 오키 방벽 깰 수 없는거야 쩍팔린데 힐 힐 힐 힐 죽였어 아 오케이 감사 아머 우리 위도우 쫄자 여기 어 뭔가 억적같은거 땄어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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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장전! 아, 이거 벤야타에서 님 때리는 거에 존나 부주화 고정해야겠다. 여기 에텔에 쫀다. 이거 소전인가? 찌직찌직거리는 거? 아, 아, 이거 윈스턴 오킬룩. 음~! 음~! 털가리 찢어라 얘들아 나이스 저건 소전꺼인가? 에헤헤 소전 ㅈㄴ 앉아있는거 봐 수레를 빨리 나이스 이제 1라운드 끝났다고? 어차피 라마트라가 팀원 지켜주는 그건 아니고 전선 유지하는? 그정도인가? 그리고 피해의 근원을 제거한다 느낌? 아니 얼음벽 아이고 힐 벤 아 한조가 나를 때린다 아 한조랑 솜브라랑 겐지가 나를 흐흐흐흐 흐흐흐 보이소나 와우 나이스 흐흐흐 흐흐흐 여기있어 아 흐흐흐 흐흐엌 아 흐흐흐 나 아파요 아이고 뱅벽을 깔았으면 좀 치워줘야 되지 않겠니 메이야 아 이건 후방에 있지 말고 그냥 앵커한테 앵겨 있어야겠어 그게 더 좋을 때 앙 나 여행 가용 안녕 살고 싶어라 아이고 강을 빠지면 가자 나와 강을 빠졌는데 키리코 여기 있어요 알어 나 좀 구석 탱에 있어야겠다 여기 그냥 틀어막고 있을게요 나 피 좀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내가 갈게 아하 여행간다 나 힐러들처럼 갖고 있어 아 그냥 거점 갈게요 무시하고 어떻게 버텨봐 폭방 좀 깨봐 얘들아 힘들었다 아 진짜 하루 종일 몰렸어 우리 모이라도 탱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키를 잘 아 모이라 그냥 내가 죽을 때 보면은 항상 모이라가 카레가루를 뿌려주고 있었어 라마트라는 편한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해 응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어 어 나에게 책임이 없어 하하하하하하 2층에서 한 지랄한 새끼들 그 새끼는 내가 뭐 할 바 아님 네팔 성소가 뭐고 그 볼록 올라온 데인가 어 0.5층 올라온 거 하 거긴 뭐가 좋지 아 감정표현 그만해 씨발로마 감정표현하지 마 그 초밥 처먹는 한조 같은 그런 상황 꼭 중요할 때 그런다니까 카티강 인스턴이랑 막 다 오른쪽에 있다 거점 좀 먹게용 으흠 뒤에 여기에 누구 있다 위도가 있었어 댄스하고 있었어 와우 와우 윈스 있다 윈스 거기 윈스 있다 몰래하기 몰래하기 둘이 있어요 야 둘이 있어요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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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갇혔나 떨렸네 아 우리 정크랩 개웃기네 라마트라 어디 있는데 못찾겠네 어디 있는데 못찾겠네 가 아 나 아 아 나라가 갈가리쭈라 쉬어도 할 수 있네 궁을 미친 여기 라마 괜찮나? 자리아나 디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디바, 디바 좋지 근데 뭐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왜 나 이렇게 느려? 탱커라서 진짜? 그럼 내가 먹었게 어, 반대쪽으로 온다 여긴 한조 밖에 없네 덫에 걸렸어 아.. 그.. 아.. 아까 말하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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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헷 너무 뇌자르 땅 뒤에 누구누구 있지? 거점에? 어? 어리사원 짓 젖들 왜 안오지? 위로 올릴 것 같은데? 다들 도망가고 라마 혼자마자한테 감지러워 어메 간다 어? 캔슬 안되네? 아씨 아 안돼 궁궁 조심해 음 쏠져 고라니처럼 피하는 거 개웃기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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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